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한 손에 커피를 들고 검찰청으로 들어섭니다. 커피잔에는 뒤집힌 물음표가 새겨져 있는데 조 대표 측은 검찰 소환에 대해 우리를 외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았다고 전했습니다. 취재진 앞에 선 조 대표도 문재인 정권을 향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.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전 정권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3시간여 뒤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에서 나온 조 대표는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을 겨냥했습니다. 수사의 역량의 한 100분의 1만큼이라도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, 김건희 두 분에 대한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. 오늘 전주지검 앞에는 조 대표 지지자 50여 명이 모였습니다. 지지자들은 우리가 조국이다 등 메시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조 대표를 응원했습니다. TV조선 김태준입니다.